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제2연평해전과 철안한 피격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용사들을 추모하는 8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직접 한 명씩 불러가며 헌신을 기렸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대전을 찾은 김기현 대표는 대전시 현안 사업인 호국보은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목숨을 다해 조국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함께 영웅들이 묻힌 묘역을 찾아 참배했고 이어진 기념사에서는 용사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아 용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호국보은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호국보은파크는 사업비 9,576억 원을 들여 현충원역 인근에 국내 최대 추모 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국가산단에 지정된 호남고속도로 현충원 인근 4.3km를 지하화하는 사업도 설명드렸는데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공간을 공원이나 산업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대선 공약인 만큼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충원 대신 울산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희생자를 예우하는 자리임에도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동안 대전시청 도시정비가와 소통정책과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대전시 지역사회혁신팀에서 벌인 사업 가운데 일부에 입찰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직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있는 곳을 찾아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포렌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과 입찰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사무관 이상 고위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가덕도에 이어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까지 국회 문턱을 잇따라 넘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이들 공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서상공항은 20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2021년 말에서야 예타 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청권 홀대가 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용원함에 비해 지역 정치권이 너무 무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구 주변 경북 군이 의성군에 대규모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건설하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신공항특별법도 다음 달 상임위가 예정됐는데 쌍둥이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대구경북과 광주신공항 건설 사업을 바라보는 충남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사업비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산공항 건설은 20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서산공항이 계획된 건 지난 1997년. 공군기지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간공항을 만들어 환황해권 관문을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 진전이 없다 2016년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수면 위로 올랐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현 대통령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예타 조사를 1년 4개월째 끌고 가며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7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이 1.3위로 기준치를 넘겨 사업성도 입증됐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덕도는 예타 면제에 개항 시기도 앞당겨졌고 대구, 경북, 광주 공항 역시 훨씬 많은 사업이지만 예타 면제가 유력해 겨우 509억짜리 작은 공항을 원하는 충남의 상실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예타 면제로 해서 속전속결을 추진하는 데 비해서 서산공항은 경제성도 이미 입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억 남짓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잣대로 이렇게 충청민에 애를 태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역 정치권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대구와 광주 신공항의 경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공조해 주고받기식 처리를 하고 있지만 서산공항은 국회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에서 현재 충남만 공항이 없는 상황.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광진원입니다. 지난 3일절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길 개항해 논란을 일으킨 주민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확인돼 출당 조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해당 주민이 당원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수집해 출당을 요구했고 해당 주민이 바로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무총장은 400만 명이나 되는 일반 당원의 일탈을 일일이 제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욕절 파문을 낳은 세종시 의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2부의장인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윤리위원회 회부에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부의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우현과 함께 오늘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잘못을 뉘이치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우현에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임시킨 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례를 끝내 세종시로 이송했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최근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섣불리 갭투자를 했다가는 역전세 위험 때문에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월 매매가 3억 원에 거래가 이뤄진 뒤 1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0년 10월 매매가 7억 4천 8백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할 당시 4억 원대에 달하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분의 1 아래로 좁혀진 겁니다. 요즘 세종에서 줄잡아 2억 원 안팎이면 세일을 끼고 같은 규모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잠잠하던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세종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체 거래량 1,174건 가운데 5.9%인 70건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천안 서북구가 46건, 대전 서구가 31건으로 전국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갭투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서 갭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투자자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갭투자가 금매물 소진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해서 거래가 살아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있다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의 갭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TJB 김건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로 지난 3월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나신걸 한글 편지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5월 28일까지 편지와 보존 과정이 공개됩니다. 조선시대 군관인 나신걸이 1490년께 아내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두 장의 편지는 2011년 대전금고동에서 2장 도중 발견됐습니다.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낸다는 따뜻한 정과 조선 초기 남성의 한글 사용, 호칭이나 높임말 등 15세기 언어생활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우리 충청도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마침내 대회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종에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대회와 관련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4개 시도가 수시로 협력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에서 개최하는 첫 국제대회로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0개월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습니다. 개회식은 대전에서, 해외식은 세종에서 열고, 선수촌은 세종 5생활권 임대아파트에 마련됩니다. 축구와 농구, 양궁 등 18개 종목이 대전 4곳, 세종 3곳, 충남 12곳, 충북 11곳 등 30곳의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대회 운영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220억 원의 올해 예산도 승인됐습니다. 이 예산은 4개 시도가 50억 원씩 출저하고, 스폰서십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됐습니다. 조직위 사무실은 충청 권역 중심에 있는 세종시 어진동에 두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합했는데 극적으로 양보하면서 세종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회를 위해 수시로 손발을 맞춰야 하는 4개 시도는 이번 준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쌓여 있습니다. 해외식이 열리는 세종종합경기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2억 원의 건립비가 포함됐지만 빠른 건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주사에 면제가 필요합니다. 천안에 신축 예정인 테니스 경기장도 1천억 원 넘는 사업비가 드는데 역시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4개 시도는 기재부와 문체부 등에 공동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중부권 최대 벚꽃 군락지인 공주 반포면 계룡산 1원에서 다음 달 7일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계룡산 벚꽃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은 4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벚꽃 만개 시기에 대해 제주가 4월 1일 가장 먼저 활짝 피고 4월 3일 전남 완도, 제종 금강수목원이 4월 11일, 계룡산과 송리산은 4월 20일쯤 만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천안시청사와 천안지역 55개 동네빵집에서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호두과자 굽기 체험과 빵지술래 이벤트 등이 열리며 지역 농산물 딸기 등을 활용한 딸기 베이커리 판매와 딸기쨈 증정 행사도 열립니다. 오늘 타이어 매장과 폐기물 매립장 등 곳곳에서 화제가 잇따랐습니다. 낮 12시 50분쯤 당진시 원당동의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나 타이어 700여 개가 소실되고 건물 외벽과 지붕 약 80여 제곱미터가 타렸습니다. 아침 7시 7분에는 당진 송산면 자원순환센터의 실내 매립장에서 불이 났으며 생활 폐기물이 3천 톤가량 적재돼 있어 잔불 정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새벽 1시 52분쯤 대전시 월평동의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어젯밤 10시 58분에는 공주 의당면 돈사에 불이 나 8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화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국 책임연구원이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LED 소자 분야 전문가로 장비기술 국산화에 기여한 이 신임 원장은 1989년 화학연구원에 입사해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입양 등 동물 복지를 위한 천안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올 하반기 중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반려동물센터는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목천읍에 지상 1층 연면적 780제곱미터로 건립되며 집중치료실과 수술실 등의 의료 공간과 미용실, 놀이터 등 반려동물 서비스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원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사회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60명을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에 신청 후 5년 미만,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이나 탈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는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과 모의 면접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산림청은 논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2만 3,276개 마을이 서약했으며 참여 마을은 산불 조심 기간에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서약을 잘 이행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이장에게는 소각 생산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산불 시즌의 카키 이장국은 서약입니다. 이장국은 서약입니다. 아말라 이장국은 서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